딴 사람들이 알고 막 이래 근데 막상 해보면 이래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연법을 가르쳐줘서 남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도 나도 감사하고 딴 사람 이렇게 부담없이 말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신랑님한테 나는 너무 고마운 거야. 비방의 달인 선생님을 이제 계속 모시고 있는데 이번에는 부동산 매매를 잘할 수 있는 비방법. 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를 잘하는 거 뭐 집세가 안 나간다 집이 안 나간다 뭐 새가 안 나간다 매매가 잘 안 된다 이런 거는 아주 쉬우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그 우습게 생각하는 데에 답이 있어. 어떤 터에는 매물을 매밀을 이제 마트에 가면 매미를 팔아요. 매미를 풀떼기로 써 그래갖고 그거를 좀 묻혀.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를 하냐면 저 미나리 있죠. 둘 왔다 나갔다 하는데 생미나리를 갖다 걸어놔. 그러면 저희 신도도로 내가 그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아주 우스운 것 같아도 효과가 빠르는 거야. 우리 신령님은 자연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런 자연법이 나오지. 뭐 딴 사람들은 뭐 가위를 걸어놓으니 뭐 그러니 할아버지가 그래. 짤르고 하는 건 하지마. 융합돼서 돌아오는 것이다. 가위를 갖다 놓으면 짤르면 나중에 뒤에 효과가 뒷발에 재산이 나간다. 칼이나 가위 이런 짤르는 것들을 갖다 놓으면 나중에 훗발이 없다. 재산이 나중에 네 재산 가진 게 다 나간다. 가위 갖다 놓지 말고 칼 종련하지 마라. 그런 걸 갖다 놓으면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가위도 걸어놓고 아니 뭐 왜 걸어놨냐면 집 나가라. 근데 내가 할아버지한테 기도해서 물어봤어. 그런 건 하지 마라. 잘라서 다 나가는 데 집은 나갈지라도 돈은 다 나간다. 자연법으로 해라. 미나리나 갖다 걸어놔라. 그리고 메밀 그거 풀떼기 써서 증 안 나가는 집은 입구에다 딱 풀떼기 붙여놔라. 그리고 나서 그걸 걸어놓고 풀떼기 써서 이렇게 묻혀놓고 부동산 쫙 내놓으면 나가더라고요. 되게 신기하다. 네. 할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쳐줘. 근데 이게 있잖아요. 나는 이 시세가 예를 들어서 거기 시세가 1억 가는 거야. 근데 그걸 2억을 달라고 하면 안 되겠지. 거기 그 시장에 그 시장에 준해서 맞는 가격은 나가. 무슨 말이 이해가 되죠. 그 시장성에서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시세에 맞는 거. 거기서 더 받고 싶어서 몇 천 원을 더 많이 올리지. 그건 안 되는 거고. 근데 선생님 비반법들은 대부분 다 금전적인 부담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자연법. 그러니까요. 고려시대 때 신령님인가 봐. 고려시대 때 옛날에 뭐 구슬했겠어. 뭐 그렇게 해서 그냥 집에 앉아서 손으로 빌고. 장독관에 빌고 복해 빌고 그랬던 신령님이. 하나서부터 열까지 자연법을 다 가르쳐줘. 자연이 있어야 니가 산다. 자연이 없는 세상은 니가 없어 그랬어. 자연법을 가르쳐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서부터 열까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아픈데 탈 그런 거 다 나잖아. 그랬는데 먹고 사는데도 우리가 병이 오고 뭐를 했냐에 따라서도 병도 오잖아. 그렇듯이 자연의 법을 가르쳐줘서 무궁무진하게 자연법을 가르쳐줬는데 다른 사람들이 알고만 아이고 까짓거 이래. 근데 막상 해보면 어? 이래.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연법을 가르쳐줘서 남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도 나도 감사하고 딴 사람 이렇게 부담 없이 말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신령님한테 나는 너무 고마운 거야.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요즘 힘든 사회에 좀 금전적인 부담이 안 되는 비법법이다 보니까. 아이 그럼 자연에서 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다 위치지. 한 번쯤은 시도는 해보는 건 나쁜 건 아니니까? 아이 그럼요. 해보면 좋죠.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